파가 들어가면 꼭 이렇게 돼 있는데 제발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. 자 모바 들어가고요. 네 아저씨 아래죠. 자 라이트하게 가네요 라이트하게. 야 그만 좀 하세요. 왜 안 돼요. 좋아 좋아. 30만 명. 다 왔다 다 왔다. 보라 팀, 보라 팀 야채 한번 보여주세요. 소리나 보라! 우리 오늘 정리는 하루이라니까! 창원아 알건데? 내자라!